네번째 실험은 슈퍼 하이페리온에다가 파워 원 에이 크래쉬 라그나로크 에이트 범프 야드 네번째 실험 레디 3,2,1, 엥뚱이 오 슈 미스 다시 다시 레디 3,4,1, 엥뚱이 스피 피니쉬 스피 피니쉬 슈퍼 하이페리온이 스피 피니쉬 1 대 0 레디 3,2,1, 엥뚱이 레디 3,2,1, 엥뚱이 오버 피니쉬 크래쉬 라그나로크 에이트 오버 피니쉬 2 대 1 레디 3,2,1, 엥뚱이 켈리온이 슈퍼 하이페리온이 2대1 슈퍼 하이페리온 버스트 피니쉬 4대2 다섯번째 실험을 넘어가겠습니다.